Yeah 뭐 벌써 사랑은 너네 날 제대로 알기엔 한참 멀었네 사람들 내게 말해 볼메 or 넘게 애석하게도 너는 아직 순진한 동게 뭐 벌써 내게 사랑을 구걸해 내가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면 꿈게 너 같은 남자는 빨래더미처럼 널리고 널려서 날 개타고 싶다면 화끈하게 박혀 봐 요새 웬만한 남자 눈에 안 차 내 눈이 많이 높아져가 코인은 아니야 내 스윙 나쁘진 않았지만 벌써 홈런을 죽긴 하다가 아직 많게 높아지는 내 감자 내 반응을 바란다면 잔뜩 자극해 봐 날 원하는 만큼 자꾸 반짝이는 건 다 비싼 법 난 같지는 해 조금 비싸도 반응을 보여줘 이 정도의 수면 반응을 보여줘 할 만큼의 순이 반응을 보여줘 더 있선 바라지 말고 보여줘 그만 기분 좋은 feedback 반응을 보여줘 시간 없으니까 반응을 보여줘 이제 믿기만큼 반응을 보여줘 선택의 기회는 한 번 놓치지 말고 기믄 속 feedback 피드백? 허유치해 내가 밀 땐 밀어도 당길 때는 깊게 당겨줄 테니까 자꾸 부르지 마지 맨 넌 아니거든 네 주머니 속 기집엔 혼자 붉은거리는 건 나중에 붉은 다음에 넌 지금 털익은 걸 서두르지 말고 그냥 잡고 있어 다시 말하지만 치워줘 그 나쁜 손 그래 처음에는 그런 뻔뻔함에 반해 좀 만나줬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만만해 미넣기 위해선 요구되는 인내 스테어드스로 읽기도 쉽네 You know about that 누나가 하나 알려줄게 한 번만 보면 한 번만 찾는 애들은 없네 애정이들아 절대 몰라 이건 신세계 나란 자네 껍데기에 다 왔어 더 해봐 더 세게 반응을 보여줘 이정도 했으면 반응을 보여줘 할 만큼 했으니 반응을 보여줘 더 있음 바라지 말고 보여줘 그만 기믄 속 feedback 반응을 보여줘 시간 없으니까 반응을 보여줘 이젠 느낌만큼 반응을 보여줘 선택의 기회는 한 번 놓치지 말고 기믄 속 feedback Oh 네가 뭔데? 지금 뭐가 보고 싶은 건데? 넌 계속 애가 타겠지 내가 시동 걸면 칭얼대 난 애가 타겠지 Oh 네가 뭔데? 지금 뭐가 보고 싶은 건데? 넌 계속 애가 타겠지 내가 시동 걸면 옆자리 애가 타겠지 반응을 보여줘 이정도 했으면 반응을 보여줘 할 만큼 했으니 반응을 보여줘 더 있음 바라지 말고 보여줘 그만 기믄 속 feedback 반응을 보여줘 시간 없으니까 반응을 보여줘 이제 느낌만큼 반응을 보여줘 선택의 기회는 한 번 놓치지 말고 기믄 속 feedback 난이 해로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와 함께 Just a show π 그리고 nya 그리고 감사합니다.